진료들, 쇼업! 이번 이동 미션은요, 2인 1조로 어부바를 핸타와 이름합니다. 자, 2인 1조. 자, 지금 눈치고 빨리 2인 1조로 어부바 해주세요. 어부바 해주세요. 왜? 해주세요. 해주세요. 가볼게요. 차빈씨. 아주 담당하게 이런 씨를 업어주셨군요. 아, 우리 현진씨 역시 차빈씨를 업어주셨군요. 차빈씨. 그리고 차빈씨. 하겠어요? 아, 멀미나. 와, 내가 지구를 눌렀다고. 지구를 눌렀어요. 지구를 눌렀어요, 지구를. 지구를 어떻게 들으면 바보야. 자, 여기서 발자국에 발을 올려주시고 다같이 점프하면 저희입니다. 하나, 둘, 셋, 출력! 자, 이번 미션은요, 보너스 미션인데요. 바로, 스키, 쇼! 팬스, 크리즈! 자, 이번 미션 도와줘요, 스키, 쇼 나와주세요. 스키, 쇼! 와! 야, 왜 오리모가 인기가 오는 것 같아? 야, 펑슨이 눈뜨고 달려, 다쳐. 눈뜨고 달려. 눈뜨고 달려. 와, 미션. 아, 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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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리밋. 표정, 표정. 웃어야지. 리밋. 화내지 말고. 너무 귀엽다. 한 명씩 손을 짓고 나오는 것도 너무 귀엽네요. 자, 이렇게 우리 퀴즈를 도와주신 특히 르이라는 널에 많이 들었는데요. 이번 스키의, 르퀴즈인데요. 르퀴즈의 노래 안무동작을 보여줍니다. 이 동작을 보고 멤버분들은 어떤 노래인지 마친 후에 특히 ZOO와 함께 포인트 안무를 같이 쳐주시면 성공인 퀴즈라고 할 수 있고요 네 개 해드리고 그 중 세 개 이상 마치셔야 큐이아입니다 자 근데 이 중에서도 안무를 보여줄 두 친구가 있다고 하는데요 누구시죠? 한 번 앞으로 나와주시죠 야 되게 더 나와! 르빙과 표아리 네, 표아리 자, 우리 첫 번째 ZOO 퀴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저거 뭐야? 어, 뭐야? 어, 정답! 개꿀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형찬 씨 뭐라고요? 개꿀 아니야? 아니야, 소리꾼 아니야, 소리꾼 어, 아니, 눈이 고리꾼 아니야, 제발 진짜 hebben ceuxEND ÁNia JUDY 호갈이 태어났구나 제 개꿀 때는 안 태어났어 자, 포고 없이 써냈ă detach 자, 의견을 итог 써uba입을 해 주시죠 개꿀, 개꿀이에요 개꿀, 개꿀, 개꿀 개꿀! 개꿀, 개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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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역시 아, 같이 쳐주시겠네요! 너무 오래 좋아 아, 진짜 오랜만에 듣네 진짜 오랜만에 듣네 찬씨가 가장 그래도, 찬씨가 가장 먼저 알아채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 뽀가리는 너무 좋아 아, 우리 뽀가리 야, 우리 뽀가리 뽀가리 땡큐 굿즈압 땡큐 뽀가리 다음, 다른 노래 어떤 안무일지 안무를 붙여주시죠! 우리 뽀가리, 렛츠고! 리빈, 렛츠고 예? 뭐하냐? 뭐하냐? 표멍추라고 오오 이게 뭐야? 정답 나의 치고는 우리 보지 이빈? 이빈? 안 된데 안 된데 아아! 아아! 이게 뭐야? 아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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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정, 정, 정 정답 네 정답? 이빈의 뭐지? 응 정답, 그래? 우리, 뽀가리? 뽀가리? 우리, 뽀가리? 아, 네 정, 정, 정. 정, 정, 정. 트! 누구예요? Uh! 온델 씨? 뭐? 트! 이거 케이스 아니야? 페이스? 따 따 따 모가리 형님üzik 씨 다시 해봐 정의 없이 추대요 다시, 가봐라 아, 트 야, 리빈. 너 리빈 형처럼 개총개총하지 말라고 이거 트기야 트기 아예 트기 트기 효니를 보아주시죠 어떤 노래인가요? 트! 트! 정답입니다 야 너는 저래 주시죠 리비 댄스 저는 저거 알면 저거 리비 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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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우리 뽀가리랑 리빗이 약간 리빗 대신해요 대신하게 방금 이거 알고 있었어요 그쵸 그쵸 굉장히 이 게임의 난이도 조절을 위해서 하는거 같구요 어떻게 좀 한번 오셨으면 하나 더 해보실래요? 오케이 좋습니다 우리 뽀가리 리빗 앞으로도 좀만 더 나와주시죠 뽀가리 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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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안무는 어떤거일지 춤을 춰 추вар이 댄스 그랬다는 반대하심 rompier 공개 idity 각 리빗 동 wound ee ygaut make make ality 4 teams 마이페이스 오 지금 거의 뭐지 마이페이스 만든 것 같아 어릴 줄 알고 계신데? 진짜 흥영 아 마이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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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입니다! 아아 와우 좋습니다! 뽀가리가 딱수록 더 좋네요 네 자 재밌으면 하나하나 더 해볼까요? 좋아요 궁금해요? 궁금하죠? 이거 신복 뜰지 않나요? 네 자 뽀가리 리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가보겠습니다 와 리빈씨 제일 어려워 리빈씨 오 리빈씨 한 번이 다가가 자 이번 안무는 어떤 안무인지 춤을 춰 주시죠 너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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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노래 안 했어! 아 소리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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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네 맞네! 소리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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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라는 태도는 여전히 아니야? 정답은 음악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음악! 들어! 여보세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아 이렇게 빠짐없이 맞춰주셨으니구나 좋아요 아 너무 귀엽죠 우리 포도스 미션 도와줘 스키주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고마워 들어가셔도 좋은 일을 응가해주세요 안녕 바이바이 고마라 고마라 조심해 고마라 커피면 어딘가 내키야 귀여워 진짜 귀여워요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죠 일부러 왜요 아 그래 가 자 아쉽게도 어 다시 보여주시죠 유튜브로 아 유튜브로요? 미션 여진 클리어 였습니다 수시 슬플로 택시 미션 주님 고맙게도 하트 유연 가사